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 DNA는 못 속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빠의 DNA, 엄마의 DNA를 그 자녀가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장 전폭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 부모 밑에 그들의 자녀 이야기인데요. 일단 부모의 피지컬을 물려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가 2m 간 없는 농구 선수였다면 혹은 배구 선수였다면 아들이나 딸이 일단 키가 당연히 크겠죠. 부모를 닮아서요. 그래서 농구, 배구 같은 신장이 큰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스포츠를 권유받게 되고 이 스포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타의 자녀들이 같은 종목에서 대를 이어서 활약을 할 때 왠지 부모만 못한 그런 경우들을 꽤 봅니다. KBL 올스타 투표를 하면 1위가 허웅, 2위가 허훈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두 아들들인데요. 참 대단하죠. 그 1, 2위를 하는 거니까요. 이 아들들도 참 대단하지만요. 둘이 타온 트로피를 다 합쳐도 허재 선수가 받아온 트로피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허웅 선수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게 그 자식들이 부모만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골프계에도 그렇습니다. 잭 리클라우스의 아들도 골프를 했고요. 게리 플레이어의 아들도 골프 선수를 했습니다. 아놀드 파머의 외손자 샘 손더스도 있고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명성에 비하면 택도 없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자 골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골퍼로서 그나마 제이하스와 빌하스 부자 정도가 거의 동격으로 승수를 쌓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제이하스가 9승 아들 빌하스가 6승이니까요. 스테들러 부자도 웬만큼 성적을 올리긴 했죠. 며칠 전에 이벤트 경기로 끝난 PNC 챔피언십에 타이거 우즈와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2위를 해서 야 올해는 이 부자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타이거 우즈와 찰리 우즈가 뭐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런 장면을 꼭 보고 싶었는데요. 타이거는 교통사고 이후에 오른 다리가 불편했고 찰리 우즈는 왼발목 부상으로 스윙을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피니시도 제대로 못하고요. 계속 이렇게 절뚝거렸습니다. 부위에 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 투혼과 최강 멘탈을 보여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타이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고 그 위대한 성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캔들 그리고 루머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단순히 골프 팬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지구인의 관심을 온통 받은 그런 슈퍼스타 타이거 우즈가 나의 아빠입니다. 골프를 잘하면 아빠 닮았네 아버지 닮았네라고 할 것이고요. 골프를 못하면 왜 아버지처럼 못하냐라고 하겠죠. 참 이 운명 역시요. 아주 뭐 대단한 금수적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운명이기도 합니다. 찰리 우즈를 좀 알아보면요. 찰리 우즈의 풀네임은 찰리 액셀 우즈고요. 2009년생입니다. 올해로 13살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전처인 엘린 노르데그렌과의 일남 일녀 중에 일남인데요. 그 누나가 샘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와 엘린 노르데그렌은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인 엘린의 키가 180cm고요. 타이거 우즈도 185cm 정도의 키니까 지금 150cm라고 알려진 찰리 우즈는 아버지 그 이상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피지컬은 타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리다의 주니어리그에 지금도 출전해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전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동 1위까지 했습니다. PNC 챔피언십은 원래 father and son 챌린지라는 이름이었다가요. 아니카 소렌스탄이 참가하면서 아니카가 father가 아니니까 이름을 바꿔야지 라고 해서 PNC 챔피언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엔요. 그냥 뭐 그냥 그랬습니다. 이 이벤트 경기가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참가하면서부터 꼭 봐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결승 아리엔티나와 프랑스 전에 이어서 바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랄까 봐 작년에도 그랬죠 스윙 폼. 제스추어 세리머니 걸음걸이 뭐 볼을 잡는 자세 손을 흔드는 손짓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몸매도요 약간 윗배가 살짝 볼록한 것도 똑같고요. 어린 나이에 전환근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빠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요 스윙도 참 좋습니다. 그 이튿날은 좀 스윙이 어느 정도 돼서 스윙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이백오십오야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타이거의 십삼세 때 비거리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키가 더 크면 진정한 장타자가 되겠죠. 과연 찰리 우즈가 프로 선수를 할 것이냐 뭐 그렇게 돼서 아빠의 위대한 기록을 그 타이거 우즈 우즈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많은 팬들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가 아들 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리 나의 스윙을 카피하지 마라. 로리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카피해라. 로리가 한 번도 밸런스를 잃은 걸 본 적이 있는가. 최선의 스윙을 위해선 반드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내년엔 둘 다 정상적인 몸으로 절뚝거리지 않고 PNC 챔피언십에 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올 1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3년에 키가 찰리의 키가 엄청 크지 않을까요. 오늘은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